버개념 블랙라벨이라는 교재는 좀 전에 소개만 개념서예요. 우리는 개념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문제집이라는 게 있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개념서는 개념에 치중된 모습이고, 문제집은 말 그대로 문제만 개많아, 이런 느낌이야. 개념은 요약돼 있고, 알겠죠? 이 개념서를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익혀가자라는 취지에서 개념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를 많이 풀게 됐을 흡점을 잡는 클래스가 아니에요. 개념을 제대로 익혀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완벽하게 제대로 익혀간다는 관점에서 이 클래스의 목표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은 아이의 고등수학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제일 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등식을 얼마나 알고 있니? 등식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등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항등식, 좋아요. 항등식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 부등식은, 다시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이죠.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는 식이 부등식이야. 그죠? 부등식은 논외고, 지금은 등식에 대한 얘기. 등식의 다른 한 종류는 뭘까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등식과 방정식. 항등식과 방정식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던 거야. 방정식은 봐봐. x제곱의 마이너스 3x에다 더하기 2는 0. 방정식입니다. 맞죠? 항등식은 어떤 느낌이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항등식.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등호가 있잖아요. 여기 등호가 있잖아요. 봐봐. 등호의 원래 의미는 같은 등의 기호잖아. 그러니까는 같다,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얘는 말 그대로 뭐야? 같다라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시후의 정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얘는 시후의 옆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개는 애쉬당초 완전히 같은 건데 형태가 조금 다르죠.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 얘가 형태 1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얘가 형태 2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 형태가 하나의 형태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두 개는 애쉬당초 같은 애입니다. 라는 게 항등식에서 말하는 등호입니다.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방정식에서의 등호는 어떤 느낌입니까? 여기 있는 얘는 봐봐. 얘의 좌변과 얘의 우변이 같하여 달라요? 다르죠? 얘는 x제곱마이너스 3x제곱이 있는데 얘는 0이잖아요. 두 개는 당연히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등호를 쓰고 있어요. 얘는 같다라는 의미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얘는 같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같게 해주세요. 얘랑 얘랑 같게 하는 그런 x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식을 등호로 연결했을 때는 꼭 뭐가 필요해? 얘를 같게 만들어지는 그 x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방정식이라는 거의 목표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목표는 해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항등식에서의 목표는 뭘까? 항등식에서의 목표. 일단은 우리 교육과정에 나오는 항등식에서의 목표는 개수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항등식에서의 목표는 뭐냐면 변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태 1을 형태 2로 바꿀 거야. 형태 2를 형태 1로 바꿀 거야. 를 겸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항등식에서의 등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고등 수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키워드를 뽑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태 변형 그러니까 변형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잘 봐봐. 너희가 x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3이라는 식을 봤어요. 이 식을 봤어.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얘는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 성범이 뭐 생각나니? 그렇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생각나지. 이건 거의 어때? 반사적으로 생각나지. 그런데 다시 봐봐. 얘가 얘가 되는 이유 는 그렇다 치고 얘를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었니? 현재? 없었지. 얘를 이렇게 바꿀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는 그냥 습관처럼 바꾸고 있었어. 만약에 여기 있는 문제 자체가 뭐냐면 이 녀석에 뭐가 궁금했어? 최소값이 궁금했어요. 라고 한 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를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죠. 얘는 이 형태는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바꿔주는 게?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1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그 이유라고 하는 건 문제의 마지막 물음에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얘는 보자마자 얘로 바꿔요. 이유는 뭐였냐면 중학교 수학에서 이런 다항식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였어? 방정식을 푸는 거였어.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인정식을 바꾼다가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여긴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니? 얘들아. 이걸 x에다가 x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3으로 바꿀 수도 있지. 또 얘를 x 더하기 2에다가 x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12니까 더하기 15가 되겠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다시. 이 식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되게 바꿀 수 있는 가짓수들이 굉장히 많아. 거기에 사용되는 등호들은 전부 다 무슨 등호야? 항등식의 등호야. 오케이? 이 형태들은 전부 다 하나를 의미하고 있거든. 근데 얘는 어때? 방정식을 푸는 데 특화되어 있고요. 얘는 최대치소를 구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 얘는 뭐야? x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고 얘는 x 더하기 2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들 있잖아요. 하나의 형태들. 형태들은 전부 다 뭔가를 할 수 있는 특성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형태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형태들을 자연스럽게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우리는 충분히 편안하게 고등수학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대신에 그 이유를 너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조금 사족이지만 하나만 더 얘기할게. 얘가 방정식에 특화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였어. A랑 B랑 곱한 결과가 0이라고 한다면 이거랑 똑같은 필요출분 조건이 뭐였어? A는 0 또는 B는 0이었어. 맞아요? 얘랑 똑같은 말이 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0이다라는 형태로 바꿔버리면 2차 방정식이었는데 걔는 1차 방정식 두 개로 바꿀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X는 1입니다. X는 3입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마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를 배우고 나서 뭘 합니다? 방정식을 배우죠. 됐어요? 그 다음 완전제곱식 같은 걸 배우고 나서 뭘 하는 거야?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죠. 최대치소를 배웁니다.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오늘 하는 나노셈 다항식의 나노셈 이라는 단원에서는 얘를 다시 얘를 예로 나눈 목 나머지입니다. 라고 해서 목과 나머지로 나타내는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흐름들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겠다. 하나의 형태를 배우는 이 형태가 나한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뭔지 겐 법을 통해서 구울 선생님이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너희는 지금 이런 흐름으로 살아왔었어 그런데 거기는 그 흐름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바꾸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너희는 원래 가려던 길로 가게 될 거야 습관적으로 그런데 그 흐름을 너희 스스로 되게 열심히 열심히 바꿔줘야만 그 흐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지 말고 좀 깊게 깊게 들어가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수동적인 느낌이면 안 돼. 지금부터는 고등수학은 능동적인 사람한테만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오케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게 고등수학의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가르쳐 봤어요. 최하위권부터 극상위권까지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극상위권들 중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극상위권을 달렸던 친구들 중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바로 무너지는 친구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엄청난 흐름에 휩쓸려 있거든. 시키는 대로 다 열심히 해왔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 선생님이 극상위권 선행을 해보면 진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되게 많이 가르치거든. 근데 정작 그 어떤 심화 개념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어요. 단순히 암기로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선생님이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기본적인 개념부터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한 발짝 나가다 보면 심화 편안하게 흘리는 그런 느낌을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심화 개념으로 심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으로도 심화 문제를 되게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느낌. 오케이? 그런 느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능동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오케이? 앞에 이야기 이루어졌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봅시다. 자, 수학상 다항식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다항식의 연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항식이 뭔지는 알아야 되고 다항식의 연산의 성질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굳이 설명할 이야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넘어가도 괜찮죠, 얘들아? 오케이?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정리하는 거 어떻게? 덧셈, 뺄셈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수 유형 1번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바로 다항식의 곱셈으로 먼저 바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가보자. 지금 넘어가는 건 너희가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건 다음 시간에 질문하면 됩니다. 알겠죠? 가보자. 다항식의 곱셈 얘기로 바로 넘어갈게. 일단 첫 번째로 지수법칙을 너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나요? 이거를 먼저 좀 말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얘가 얘가 됩니다. 얘가 얘가 됩니다. 얘가 얘가 됩니다. 얘가 얘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 속에 녹아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x에 2x에 5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있는 다항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3x에 3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돼있는 다항식이 있었어요.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얘는 과연 몇 차일까요? 했을 때 이게 여기 5가 있고 여기 3이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해볼까? 아니면 곱해볼까? 찍기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얘는 당연히 8차가 될 수밖에 없었겠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나요? 를 첫 번째로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암기를 통해서 여기는 얘는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얘는 8차가 된 데서가 아니라 당연히 8차일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을 너희가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수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수법칙이라는 거 봐봐 지수법칙 그래서 지수라고 하는 거는 얘의 태생이 뭐야? 그러니까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얘가 말하는 얘의 말뜻이 애시당초 뭐였지? 이게 지수야. 얘는 밑이라고 부르죠. 그랬을 때 a의 n제곱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은 왜 나온 기호인가요? 잔순화기에서 잔순화기에서 뭐를? 똑같은 거를 똑같은 거를 n번 곱하는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a 곱하기 a 곱하기 쭉쭉쭉쭉 곱해서 a를 곱할 건데 정확한 뜻은 얘는 뭐냐면 1에다가 a를 n번 곱할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이해돼요?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지수법칙이라는 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 봐봐 이렇게 된 거에다가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생각해 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a가 n번 곱해져 있어 그러니까 a가 m개 있어 얘는 a가 몇 개 있어? n개 있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해버리면 a가 몇 개 있겠니? m 더하기 n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3 곱하기 2가 뜻하는 게 뭐야? 3 곱하기 4가 뜻하는 게 뭐죠? 얘들아 12인데 12는 맞는데 얘는 원래 애시당초의 의미가 뭐였어? 3을 4번 더해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나온 게 곱하기였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잘 봐봐 a의 m의 전체 n제곱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무슨 얘기겠어? a가 m개 있는 게 n개 있어요 라는 뜻이잖아. m개 있는 게 n개 있어요. 그럼 m 더하기 m 더하기 m 더하기 m이 이게 지금 몇 개 있다는 소리야? n개 있다는 소리지 그럼 얘는 당연하게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a의 m 곱하기 n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곱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봐 얘는 6에다가 x가 몇 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5개에다 3개를 곱한 거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곱한 거니까 얘는 8개 있을 수밖에 없겠지. 얘는 당연히 8차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 당연함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 a의 b의 전체 n제곱. 여기는 얘는 왜 얘가 되는 거야? 얘의 원래 의미가 뭘까? 얘의 의미는 a, b가 몇 개 있어요? n개 있어요.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a는 한쪽으로 싹 다 몰아버리고 b는 한쪽으로 싹 다 몰아버리면 a가 몇 개 있겠어? 당연히 n개 있겠죠. b도 당연히 몇 개 있겠어? n개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너희가 생각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너희는 이제 뭘 할 필요가 없어지냐면 자연스럽게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암기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뭔가 헷갈릴 필요가 없어. 그냥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생각을 너희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 수업의 핵심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심화 수업이라고 했어요. 심화 수업이라고 해서 심화 개념을 다뤄주는 수업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심화 개념을 가지고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조합을 하면 이런 멋진 녀석이 나오니까 여기는 얘만 알고 있으면 이거 관련된 문제는 없어. 이거를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수업은 아니야. 알겠죠? 여기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 개념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너희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서 심화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풀게 하겠다가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처음 수업은 되게 지겨울 거야. 오케이? 되게 쉬운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던져놨던 그 떡밥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나중에 너희들의 발목을 잡지 않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다 집중하고 다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한테 큰 틀을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선생님이 고등수학이라고 하는 큰 틀을 하나 만들어줄 거야.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놀 수 있지만 이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개념적으로 너희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념 공부를 했을 때 얘들아 개념 공부를 했을 때 개념, 그러니까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 외워서 까먹으면 또 외우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희한하게 개념 공부는 수학에서 개념 공부는 딱 한 번만 하고 끝이야. 그렇지 않니? 개념은 너희들 계속 함께 가지고 다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면서 뭔가 막혔어. 그럼 나는 지금 어떤 개념이 뭔가 지금 까먹어 있는 상태야. 아니면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다시 앞에 개념 찾아보면서 정확하게 다 익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수업에서 문제 푸는 게 목표가 아니야. 알겠죠? 물론 어려운 문제도 건들 거야. 어려운 문제도 같이 보면서 너희들이 생각할 시간도 충분히 주면서 같이 갈 텐데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어려운 문제까지 이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전달해 줄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다. 좋아요. 넘어갑시다. 다음. 지수 법칙 얘기했고요. 다음 곱셈. 당시에 곱셈. 곱셈에 대한 성질. 이런 것들은 충분히 너희들 잘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건들지 않을게요. 넘어갑시다. 곱셈 공식은 다 알고 있죠? 자, 여기서 잠깐만 물어볼. 곱셈식 지금 암기되어 있는 사람 선. 다 암기되어 있다. 이렇게 까먹은 것도 있어. 중학교 때처럼 중학교 여기까지. 곱셈 공식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제곱을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곱셈에서 저거 풀었으면 내정지와는 전개는 되는데 인수분해는 안 된다. 이런 느낌?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같이 분석을 좀 한번 해보자.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까? 봐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 직각 생각형을 봤어. 여기가 하나가 A고 여기가 하나가 B고 여기가 C야. 그럼 무작정 생각나는 공식이 있지. 피타고라스. 뭐지? 그럼 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나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는 결국 뭔 거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얘랑 얘랑 얘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게 하나에 뭘 던져주고 있는 중이야? 관계를 던져주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그 관계를 던져줬을 때는 우리한테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 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내가 얘랑 얘를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거 하나는 당연히 알 수 있어. 다시 얘는 몇 개짜리 관계였으니까 세 개짜리 관계였으니까 내가 두 개만 알고 있으면 그 두 개를 통해서 나머지 하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 됐어? 근데 여기 있는 이 등식들은 전부 다 항등식의 등식이잖아. 등호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네들도 나한테 사실 얘랑 얘랑 서로 같아요. 라는 어떤 관계를 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곱수정보식 변형이라고 하면 A 더하기 B 전체 제곱이 일단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다 더하기 2A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변형이라고 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다가 얘가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라고 이걸 또 따로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두 개는 같은 식인데도 그거 하고. 그죠? 사실 그냥 얘만 넘기면 끝나는 거였잖아. 사실은. 그죠? 그럼 여기서의 핵심이 뭘까? 얘는 나한테 있잖아요. 얘들아. A 더하기 B라고 하는 하나의 준비물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하나의 준비물과 A, B라고 하는 하나의 준비물. 이 세 개의 준비물에 관계를 주고 있어. 이 세 개의 구성원들의 관계를 주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관계 중에서 나는 몇 개만 알고 있어도 두 개만 알고 있어도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지. 거기서 비롯돼서 나온 게 곱셈공식 변형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결국 뭐겠어? 자주 나오는 형태들에서 걔네들이 어떤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죠. 다시. 첫 번째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이 녀석이겠지.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해? 관계들을 생각하잖아. 그죠? 좀 전에 썼지만 A 더하기 B라는 거랑 A, B라는 거랑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 공식이 하나 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어떤 것도 있어요. A 빼기 B 이거랑 A, B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것도 있죠. 얘는 뭐겠어? 이거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관계를 또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을 때 세 번째 어떤 것도 가능하겠어? A 더하기 B와 A 빼기 B와 A, B의 관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얘와 얘 중에서 얘와 얘 중에서 뭐가 동시에 다 가지고 있지? 얘도 동시에 다 가지고 얘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지? 그랬을 때 얘를 뭐 한다면? 소거한다면 이게 소거가 된다면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식을 구할 수 있구나. 그럼 나는 얘와 얘와 얘의 구성원들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가 A 더하기 B 전체 제곱이잖아.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잖아. 여기 A 더하기 B A 빼기 B 뭐야 이게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2AB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싶다고? 얘를 소거하고 싶다고. 얘를 소거하고 싶으니까 두 개의 식을 뭐 해? 빼버리는 거. 그럼 얘는 A 더하기 B 전체 제곱 빼기 A 빼기 B 전체 제곱은 4AB라고 하는 뭘 얻을 수 있어? A 더하기 B A 빼기 B AD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모든 곱셈 공식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뭘 더 배워요? A 더하기 B라는 애랑 AB라는 애랑 A 세 제곱 더하기 B 세 제곱의 관계를 배우시고요. 그 식이 뭐야? 그 식이 어디 갔어요? 여기쯤. 여기 있는 저 식을 잠깐만 좀 변형을 해본다면 A 세 제곱 다시 A 더하기 B 전체 세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세 제곱 더하기 3A 제곱 B에다가 더하기 3AB의 제곱에다 더하기 B 세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이 녀석들 뭘로 묶어버리면? 세 배에 AB로 묶어버리면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얘네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A 세 제곱 더하기 B 세 제곱이라고 써버려요.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까지 해서 이 세 개의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알고 있으면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뭘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해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있겠어요? 5번 A 빼기 B도 있겠죠. 이 녀석과 AB와 A 세 제곱 빼기 B 세 제곱도 있겠죠. 됐습니다. 이거는 뭘 가지고? 여기는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식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줄게요. 예를 들어서 A 빼기 B라고 하는 거는 5래요. AB라고 하는 거는 14랍니다. 이때 A 세 제곱 너무 커진다. 그냥 간단하게 할게. 1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A 세 제곱 빼기 B 세 제곱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 지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봐봐. 일단은 첫 번째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식은 A 빼기 B 전체 세 제곱이라고 하는 게 A 세 제곱 빼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빼기 B 세 제곱 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A 세 제곱 빼기 B 세 제곱으로 생각하고 마이너스 3AB로 묶어서 이거 두 개를 정리하면 얘가 A 빼기 B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궁금했던 게 이거 이거는 5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얘는 125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내가 궁금한 녀석이고요. 3에다가 여기는 요 녀석은 1이라고 줬어. 여기는 얘가 얼마래? 5라고 준 거였어요. 이 녀석은 얼마였겠어요? 당연히 140이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평식 같은 건 너희가 만들어낼 수 있어. 사실은 저건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너희가 제대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너희가 공식 자체는 무조건 외워줘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다음 또 뭐가 있을까?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식들이 또 뭐가 있을까? 6번으로 가봅시다. A 제곱 다시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 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있죠. 몇 번 식일까요? 5번 식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이 만큼만 뭘로 묶어버리면 2로 묶어버리면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 가 됩니다. 그럼 봐봐. 문제에서는 이 식을 너희가 당연히 머릿속에 가장 생각의 전제로 문제를 내겠죠. 그렇다면 뭐겠어? 얘가 4에요. 얘가 1이랍니다. 얘가 얼마일까요? 이런 식의 문제가 당연히 가능하다는 소리겠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공식 자체가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야 당연히 못 푸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공식은 정확하게 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너희가 제일 어려워할 만한 식이 뭐가 있냐면 이 식이야. 이 식. 지긋지긋한 식. 이건 수능에도 잘 안 나와요. 가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가끔 나오거든. 진짜 잘 안 나와. 그래서 저 식은 1학년 때 막 암기해놓고 2학년부터 까먹어요. 1학년 때는 저거 가지고 시험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저기는 쟤를 일단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일단 공식 자체가 어때?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암기하기가 어때? 빡셉니다. 오케이? 오늘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 식을 너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저 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이게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야. 일단 첫 번째로 가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거라 7번 그렇죠?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얘와 얘는 이미 이어져있지. 누구로? 6번 얘. 이미 이어져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3개 중에서는 몇 개만 알고 있어도 2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해되니? 그리고 여기 있는 총 5개 중에서 여기에서 두 개를 선택해주고 나머지 하나를 선택해주면 나는 그걸 가지고 나머지 하나 값을 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이거 몇입니다 이거 몇입니다 주고 요거 몇입니다 주고 갑자기 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9번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나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어쨌든 여기서는 선생님이 핵심 단어로 딱 하나 관계라는 거를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나요? 여기는 곱셈 공식에서 가장 핵심 왜냐하면 공식을 가지고 전개하는 것까지는 너무나 초보적인 얘기고 너무나 쉬운 얘기죠. 그거는 누구나 이제는 다 할 수 있을 거란 말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이 공식을 다시 외우면서 얘네들은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공식이었는지 그런 생각을 적절하게 해줄 수 있음 좋겠어요. 다시 봐봐 8번 같은 경우 어때요? 흐름을 잘 봐봐 얘는 x에 대한 3차식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인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개수에 대한 관심으로 가져간다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ab 더하기 b 더하기 c와 abc에 대한 관계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에 대한 개념이 어디로 확장돼 나가는 거야? 3차항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로 확장돼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얘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이런 의미로 두근의 합 곱의 의미로 확장돼 나가는 거야. 이차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로 개념 자체가 확장돼 나가는 거야. 물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쨌든 그 모든 공식들 모든 주어져 있는 상황들은 뒤에 개념이랑 하나하나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굽생분식 변형 얘기까지 다 한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 얘기 이거는 얘들아 암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봐봐. 얘랑 얘랑 같아요. 얘랑 얘랑 같아요. 라는 거는 지금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애라는 소리잖아. 여기서 뭐 하겠다는 소리야? 변형하겠다는 소리거든. 얘를 이렇게 변형할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얘를 이렇게 변형할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혹시 왜 저렇게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 다시 식 다시 써줄게. a제곱 더하기 진짜 중요한 식은 저의 첫 번째 식입니다. 얘가 2분의 1에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변형한 그 이유가 뭘까요? 얘를 다 전개하고 정리하면 그냥 얘가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런데 얘를 전개해서 얘가 된다는 건 증명하기가 쉽지만 얘를 가지고 이렇게 변형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방향이 자연스러워야 돼.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로 2분의 1을 달아주고 두 배를 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각각 두 배를 해주고요. 마이너스 뭐냐면 얘를 왜 이렇게 변형할 거냐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가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만들고 싶은 형태가 다 어떤 형태들이야? 완전제곱식의 형태들이기도 하고 여기 앞에 2분의 1이 있기도 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2분의 1을 달아주고 다 이루고 이런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a제곱이 두 개 있어요. 로 생각을 해주고 얘를 b제곱이 두 개 있어요. 로 생각을 해주고 얘를 c제곱이 두 개 있어요. 로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서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되겠지. 또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되겠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되겠지. 여기는 얘를 이런 형태로 변형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그러면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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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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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얘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당연히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잡힐 수밖에 없겠네. 이거 하나 제대로 외우고 있으면 여기는 얘는 꽁짜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흐름들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 됐습니다. 좋아요. 넘어가서 실전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관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이것도 하나씩 차근차근히 하나씩 바꿨으면 좋겠는 습관들을 하나씩 말해줄게요. 첫 번째는 얘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얘의 개수랑 얘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였으니까 여기는 얘네들의 타겟을 딱 잡고 우리가 구할 거잖아. 근데 단순하게 얘를 전개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너희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얘랑 얘랑 한번 곱하고 얘랑 얘랑 한번 곱하고 해서 16번의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는 걔를 정리할 거예요. 그렇지 않니? 아니야?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얘랑 이쪽에 있는 얘랑 곱해졌을 때 x제곱의 대례가 없으니까 패스. 얘랑은 얘랑 곱해지면 되니까 4가 되고요. 얘랑은 얘랑 곱해지면 되니까 플러스 2가 되고 얘랑은 얘랑 곱해지면 되니까 플러스 6이 되기 때문에 얘의 개수는 몇이 됩니다? 1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거지. 맞아요? 얘는 어때? 3제곱을 만들고 싶으니까 얘랑 얘랑 해가지고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해가지고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해가지고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랑 얘랑 해서 마이너스 9가 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 근데 신기하게 얘를 통째로 전개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일일이 하나씩 다 전개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포인트. 그냥 얘를 너희가 실제로 전개할 일이 생겼어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기 있는 얘는 3차에다 3차를 곱한 거니까 몇 차가 나올 거야? 2차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치? 그러면 얘는 6차, 5차, 4차 이런 느낌으로 전개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6차에 집중해 보세요. 6차는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겠군요. 그 다음에 5차는 몇이 될까요? 얘랑 얘랑 해서 2, 얘랑 얘랑 해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할 때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거 지금 하나씩 타겟 잡아놓고 구하듯이 여기서 각각 하나씩 타겟 잡아놓고 구하면 되는 거였어,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 일일이 다 분배해놓고 나서 또 그걸 내림찾으면 정리해서 묶어둬서 그런 작업 필요가 애시당초. 알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래요. 이런 거는 많이 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볼까? 잠깐 시간 줄게요. 풀어보세요. 한번 보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두 개를 곱하고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전개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좀 바뀌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을 때는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는 별로예요.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건 별로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 좋아요. 치환이라는 걸 할 수 있는 형태를 그러니까 공통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이런 게 전개한 결과는 x제곱에다가 뭐였어? a 더하기 b. x 더하기 a, b였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뭐냐면 이 모양이야, 이 모양.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우리한테 관심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한 모양이 여기 들어가는구나. 곱한 모양이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거든. 그런데 봐봐.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전개했을 때는 얘랑 얘랑 더한 결과가 하나 나오고 곱한 결과가 하나 나오겠죠. 여기 있는 얘랑 얘랑 더한 결과가 나오고 곱한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거랑 이거 더한 결과는 1이고 더한 결과는 1이니까 분명히 앞에 있는 x제곱 더하기 x라는 공통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흐름을 읽어낼 수 있겠지. 얘는 어때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두 개 더하면 6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공통 부분이 없을 거야, 얘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는 다시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는 그래도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먼저 정리를 해주게 되면 뭐가 생깁니다? 공통 부분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다시 모여서 전개를 해서 여기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x 전체 제곱에다가 또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14에 x제곱 더하기 x에다가 플러스 2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내가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x제곱의 개수였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x제곱의 개수는 1이 될 게 분명하니까 다음 마이너스 13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물론 여기서도 얘랑 누구랑 곱하면 되겠어?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얘랑 얘랑 곱하면 1이 되겠지.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다 더하면 마이너스 13이 되겠지. 이렇게 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구하고 싶었던 게 뭐였으니까 x제곱의 개수만 다는 타겟으로 잡아서 구하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전체를 다 전개하고 싶었을 때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편하게, 편하게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계산하면 더 편할까를 자꾸 집중해서 생각을 하는 거. 알겠죠? 거기는 걔를 포인트로 잡았으면 좋겠어. 편한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겠지? 다음 넘어가자. 필수형 3번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곱셈 공식들을 가지고 너희가 잘 전개할 수 있나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오케이? 이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넘어갑시다. 오케이. 변형. 변형 문제 하기 전에 잠깐만. 아까 넘어갔던 것 중에서 이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이거 지금 풀어보세요. x5제곱의 개수가 궁금하대. 그럼 잘 봐봐. 그러니까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네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이 뒤에는 내가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없겠죠. 왜냐하면 x의 6제곱이랑 여기다 누구랑 곱해져서 5제곱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얘도 한 번 더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는 얘랑 5제곱이랑 만날 수밖에 없지. 그러면 1. 여기서 4제곱이랑 만날 수밖에 없겠지. 1. 그럼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지금 몇 개입니까? 여섯 개입니까? 답은 6이네요. 끝입니다. 됐나요?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었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봤다고 생각해봐. 1 더하기 2x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4x의 세제곱 더하기 등등등등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세제곱이 있었어요. 끔찍하네요. 그죠? 세제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2x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4x의 세제곱 더하기 5x의 네제곱 전체의 세제곱이 있었어요.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서 x 세제곱의 개수와를 a라고 하고 x 세제곱의 개수를 개수를 d라고 했을 때 a-b를 구해주세요. 0 생년이 0일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예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시음할 대로 당연한 거야, 너.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긴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곱셈공식 넘어간다고 했고 얘들아, 이거 공식 진짜 외워야 된다. 알겠죠? 이거 진짜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케이? 선생님도 암기를 진짜 못하는 편이긴 한데 이걸 다 외웠어요, 결국은. 오케이? 물? 지금? 잠깐. 그래요. 그럼 풀 시간 잠깐 줄게.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 얘들아, 봐봐. 그게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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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랑, 얘랑, 얘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그 공식은 없잖아, 그렇지? 대신에 얘랑, 얘랑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건 A, B라는 녀석이 있었고 얘랑, 얘를 가지고 우리는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필요한 공식은 당연히 A 더하기 B 전체 제곱에 관련된 공식과 A 더하기 B 전체의 세제곱과 관련된 공식 두 개만 있으면 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형태를 아예 그냥 이렇게 잡고 가지고 얘를 2, A, B 이렇게 잡고 이건 얘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다가 여기다가 사실은 3A 제곱 B 그 다음에 3AB 제곱이라고 써야 되지만 형태 자체를 3AB로 묶어서 A 더하기 B라고 형태 자체를 가져가도 괜찮잖아. 이해되죠? 아까 성범이가 말했던 게 이거 A 빼기 B 세제곱 이거 공식이 뭐가 되나요? 이거를 변형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물어봤었거든. 근데 이것도 너희가 직접 전개를 해서 있잖아. 그냥 3A 제곱 B에다가 더하기 3A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 세제곱이 있잖아. 그래서 형태를 있잖아. 그 구성원들을 가져가게끔 구성원들이 보이게끔 형태를 변형하는 거야. 마이너스 3AB의 A 빼기 B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또 다시 외운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고등수학에서 우리 다항식 파트에서 핵심은 뭐라고요? 변형에 있다고요. 그죠? 식을 어떻게 변형하느냐. 내가 활용하기 좋게끔 어떻게 변형하느냐.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잡아가면 좋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A 더하기 B가 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겠어? 4겠죠.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6이었어요. 더하기 2AB였으니까 AB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녀석과 그러면 이 녀석과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이 녀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관계를 만들어준다면 얘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에서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그 다음에 A 세제곱, B 세제곱 내가 궁금한 녀석이었고 3배의 AB 마이너스 1이었고 A 더하기 B는 2였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6 넘어가면 14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생각해 줌.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얘를 주고서 여기는 얘를 구해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얘를 주고서 얘를 구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얘와 얘의 관계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는 그거 먼저 집중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A의 X랑 X분의 1이고 X 세제곱이 있는데 여기 X 세제곱분의 1이 있었고 X 제곱이 있는데 X 제곱분의 1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식은 어떻게 바라봐 주세요?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과 두 배의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로 바라봐 주세요 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리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도 여기 있는 얘도 각각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X 더하기 X분의 1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X 더하기 X분의 1로 바꿀 수 있을 테니 됐습니다. 잘 봐봐. 여기서도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요. 봐봐. 우리가 선생님은 암기를 하는 게 정말 너무나 너무나 싫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 왜냐하면 암기력이 난 없어요.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사실 뭐였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거 전체를 세제곱해서 식을 하나 새롭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X 더하기 X분의 1로 만들어가지고 세제곱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얘랑 얘의 관계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얘를 알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는 내가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뭐할 수 있어? 적용할 수 있죠. 그럼 어때? 편해지지. 그러니까 미리 고생해서 외워둔 다음에 그걸 가지고 편하게 쓰는 게 암기의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초딩 때 요즘에는 유딩 때 전부 다 구구단을 외고 오잖아. 됐어?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선생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사망할 때까지 못 외웠거든. 그런데 우리가 7, 6에 42예요. 라는 예를 우리가 외워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거야?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을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의 의미는 편함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나는 이거를 안 외우고 그냥 불편하게 갈래요. 라고 해도 괜찮아. 물론 시간이 더 걸리겠지. 맞아? 그런데 고등수학에서 시간이 부족하면 망하겠지. 괜찮아. 망하면 되지 뭐. 무슨 말이야? 외워줄 거는 외워주고 가는 것도 되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필수 곱셈 공식 변형 같은 거 있잖아. 거기 나와 있는 거 앞에 나와 있던 필수 곱셈 공식 변형 같은 것들이 있었죠? 앞에 뭐 있었죠? 여기 나와 있던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거기 또 뭐 써 있지 않니? 이거 관련된 거 안 써 있니? 변형 쪽에 있지 않니?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딱 두 가지 이런 건 기억해놓자 얘들아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1 이런 것들은 그냥 x 더하기 x분의1 전체 제곱 빼기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1 얘는 x 더하기 x분의1 전체 세제곱 빼기 3배의 x 더하기 x분의1이 될 수밖에 없겠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암기해놓고 가면 좀 편해요. 오케이?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자주 나오는 것들은 계속 풀다 보면 알아서 외워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너희가 신경을 쓰고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마찬가지. 여기는 이 녀석도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이 녀석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풀리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여기도 봅시다. 지금 주어져 있는 구성원들을 한번 잘 봐봐. 여기서 나한테 뭘 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 이런 애를 줬어요. 이런 애를 줬어요. 이런 애를 줬어요. 얘랑 얘랑 얘를 줬어. 그럼 첫 번째 생각. 봐봐. 얘랑 얘를 본 순간 우리는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구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 이해됩니다. 다시. 얘랑 얘를 본 순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죠. 왜?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두 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면서요. 이게 우리가 암기되어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죠? 얘 알고 있고 얘 알고 있으면 얘 구할 수 있어. 이런 얘기겠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얘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구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됐어요? 잘 봐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직각삼각형을 보자마자 직각삼각형을 보자마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 히타고라스 정리라는 생각을 하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지. 됐어? 똑같아. 여기는 얘랑 얘를 보잖아? 여기는 얘를 떠올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그래서 실제로 얘를 구해본다면 어떻게 되겠어? 4가 될 거고 얘가 물음표가 될 거고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음표는 얼마가 되겠어? 14가 되겠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거야. 여기 있는 얘랑 얘랑 얘를 다 알고 있어. 얘가 마이너스 얘가 그냥 14라고 했어. 그러면 얘랑 얘랑 얘가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2번? 응? 2번을 구할 수 있겠다. 2번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네요. 잘 봐봐. 여기서 이 녀석을 한번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녀석. 이거는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식 중에서 쟤랑 비슷한 애가 하나 있었어. 혹시 떠오르는 거 있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a는 뭐가 된다고 했지? 그렇지. 얘가 된다고 했죠. a-b의 제곱 b-c의 제곱 c-백이 a제곱 b 된다고 했죠. 무슨 말이야? 얘를 보면서 있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이 식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보면서 이 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얘의 구성원을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있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있잖아. 그럼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오케이? 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고 싶은 거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알고 있을 때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것도 사실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으면 좋겠어. 이 식이 진짜 되게 안 외워질 거야.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에다가 마이너스 ca에다가 얘 계산한 결과가 뭐가 된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bc가 된다. 라는 이게 그 곱셈공식 끝판왕 공식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네들의 구성원이 뭐가 있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ab 더하기 bc 더하기 c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abc가 있다고. 저 다섯 개 중에서 몇 개를 알고 있어요? 네 개 알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됐습니다. 이해돼요? 다 그냥 싹싹싹싹 집어넣어버리면 알아서 답이 나오겠지.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잘 봐봐. 딴 걸 떠나서 얘들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과 관련된 이거와 관련된 우리가 배우는 공식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가 다야. 세상에는 고등수학에서는 얘가 된 공식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얘를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떠올라게 돼. 알겠지? 잘 봐봐. 우리가 이런 거 배운 적이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 공식을 배웠지. 근데 이거 세제곱하는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지. 봐봐. 고등 과정에서는 얘를 하라고 하지 않아. 됐어? 얘는 절대 할 일이 없어. 됐나요? 얘를 전개하면 물론 이런 게 구성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런데 얘를 세제곱해서 여기는 얘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거는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얘와 관련된 식은 only 얘 밖에 없어. 알겠지? 이 식의 중요성이 그 정도입니다. 이걸 모르면 얘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습니다. 넘어가요. 나머지 애들은 이런 것도 좀 재밌겠네요. 이거 시간 줄 테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특히 이런 것들 푸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건 좀 쉽나? 잠깐만 이건 좀 쉬운 느낌인데 그래도 해보자. 이거 되게 한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여기서도 이거 하나 줬고 이거 하나 줬고 이거 하나 준 순간 일단은 얘를 줬으니까 일단 얘랑 관련된 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걔를 가지고 생각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일단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 그러니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 마이너스 3 x y z가 됩니다. 선생님 이거 쓰기 되게 귀찮은데 이거 맨날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이라도 더 보라고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정확하게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 달라고 그래서 일단 봅시다. 여기는 얘가 0이래요. 여기는 얘가 0이래. 그럼 정말 너무나 땡큐하구만 이게 다 0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3xyz라는 소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됐죠? 이게 1번 문제였던 거야. 됐나요? 오케이? 다음 이제 두 번째 얘기로 가보자. 이 2번 문제 여기는 얘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게 딱 처음 배웠을 때 여기는 얘를 푸는 게 사실상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한데 잘 봐봐. 얘잖아. 지금 얘.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이 여기는 이거 두 개를 보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너희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니?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그렇지.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정도는 구할 수 있겠구만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식의 과정이 뭐였는지 잠깐만 떠올려본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녀석을 다 모여서 제곱을 해서 만들어진 식이 얘랑 얘랑 얘 관련된 관계 식이었어요.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었어. 더하기 두 배의 xy의 yz의 zx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여기 있는 이 녀석의 관계는 뭘까? 무슨 관계가 있어? 제곱의 관계가 있죠. 됐습니다. 다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는 얘는 얘와 얘도 제곱의 관계 얘랑 얘도 제곱의 관계들이 있잖아. 그치? 이 식이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거는 얘와 얘, 얘, 얘와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과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의 관계를 나한테 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가 궁금하되 얘가 궁금하되 그럼 나의 생각의 방향은 여기 있는 얘가 궁금한 상황이었다면 얘를 구하려면 일단 어떤 거부터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얘부터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다음에 이걸 전체 제곱해서 얘와 관련된 식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여기는 이 녀석과 여기는 이 녀석이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곱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뭐겠어? 이걸 구하는 일이죠. 그럼 이제 그냥 써볼게요. 여기는 이거 제곱하면 0 이거 6 더하기 두 배의 초거는 이 녀석은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여기까지 쉽게 구할 수 있죠. 다시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겠어? 나는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라는 걸 토대로 뭘 만들고 싶은 거야? 얘를 만들고 싶은 거야.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얘를 제곱한 형태를 가지고 됐어? 그럼 뒤에 뭔가 불순물이 따라 붙겠지 라는 생각은 분명히 할 수 있잖아. 얘를 제곱한 게 다이렉트로 얘가 되는 건 아니니까 불순물은 따라 붙겠지만 그 불순물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직접 제곱해 보는 거야. 그럼 얘는 x제곱 y제곱에다가 더하기 y제곱 z제곱에다가 더하기 z제곱 x제곱이 됩니다. 더하기 여기서 잘 봐. 두 배의 뭐가 돼요? 두 배 얘랑 얘가 곱한 게 되죠. 그럼 얘는 xy의 제곱의 z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게 되죠. 그러면 얘는 yz의 제곱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게 되니까 zx의 제곱의 y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되게 뜬금없이 이상한 녀석들이 나왔어. 됐습니다. 나는 얘는 알고 있어. 마이너스 3이래.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9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얘가 궁금한 건데 여기는 얘만 처리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는 얘를 관찰해보자. 됐어? 얘를 째려봤더니 뭐가 보여요? 공통인수들이 보이네요. 맞아? x 하나, y 두 개, z 하나. y 하나, z 두 개, x 하나. 얘, 얘, 얘. 다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 x랑 y랑 z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그럼 걔네들을 쏙 다 빼버리면 여기는 뭐만 남겠어? y. 얘는 뭐가 남겠니? z. 얘는 뭐가 남겠어? x가 남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라니까? 0이라니까. 이게 그냥 0이겠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걔를 제곱하면 9가 될 테니까 이 녀석의 답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얘를 보면서 얘를 제곱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물론 불순물도 섞여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어떻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데에서 우리의 사고가 흥상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를 보면서는 얘를 제곱해서 이런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흐름만 잘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진짜 중요한 나눗셈이라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할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까지 확장이 되냐면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이쪽 개념까지 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오늘 나간 진도까지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양이 별로 없으니까 숙제가 별로 없어. 그죠?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소리냐면 선생님은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개념에 대한 생각들을 철저하게 많이 해주세요. 이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지?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